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완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띠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보면 하반기 운세, 올해 신축년의 하반기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어느 누구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올해 신축년은 다 힘들어요. 특히 이제 말띠분들은 막 달리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갇혀 있는 격이 되어버렸잖아. 지금은 2인 이상은 안 된다 이래서 더 그렇죠. 힘든데 용기들 내세요. 용기 내시고 올해 하반기 운세를 본다고 하면 32살. 아무리 올해 신축년의 말띠랑 원진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운운같다 대세로 운운 열리는 애거든요. 그래서 32살 여지껏 힘들고 잠적해 있던 것이 다시 솟아나는 올해 운이다. 올해 운은 하반기 운을 보면 10월에서부터 운이 열리면 내년에는 33살이에요. 그럼 합수가 육회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올 10월에서부터는 하반기 운이 열리니까 그냥 마음껏 발휘하세요. 마음껏 발휘하고 누구 눈치 볼 거 없어. 근데 잠깐은 경호생들이 지금 꽤가 많고 이래서 농땡이도 부린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는 놀 만큼 놀고 쉴 만큼 쉬었으니까 달려보자. 마음껏 달려보자 그거예요. 그만큼 올해 운이 같다 하반기 운세가 좋다는 얘기지. 결혼의 운세면 내년에 결혼의 운이 들어있는 거고 또 내가 공직의 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운이 있는 거고 또 무엇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짜고 그랬다 하면 그 계획의 문이 열리는 애거든요. 귀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다. 중년의 운에서는 그래도 갖다 이 힘든 고비는 넘어간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수성가를 하는 사주야. 그 다음에 무조건 달려야지 돼. 그냥 앞만 보고 달려. 그럼 무조건 달려면 낭떨어지잖아요 이러는데 그건 아니야. 가다 보면 내가 정착했으니까 여기 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뭐 어느 누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재물의 운이 열리는 곳을 위해서 내가 달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달려서 내가 목적지까지 장도를 해가지고 그 꿈을 갖다 마음껏 펼치는 해년. 어느 누구를 배피를 만나든 또 연애운이 없는 사람은 또 연애운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직장운이 없었던 사람은 직장운이 열리는 것이고. 잠시 잠깐 갔다 취침했다가 다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세요. 말년에 오는 이직의 운이 열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갔다 경호생분들 올해 신축년에 운은 열리고 쳐져 있지 말고 그대로 일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무호생, 전해에서부터 내려왔지만 44살 45살 사사고비 잘 넘겨라 49살 잘 넘겨라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신축년에 내 조상에서도 좋아주는 해년도 되고 원진이 있긴 해도 되지만 조상에서도 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무호생들, 44살의 시월생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한다면 문산 가지 마라. 기왕이면 먼 여행 가지 마라. 앞에 서서 내가 먼저 갔다 총대 매지 마라. 이거는 항상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내가 사고서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작하셔가지고 또 본인들이 잘 알아서 또 하시고 이분들은 잘 알아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고집들이 세거든 이 모호생들이. 그래서 아무리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도 내가 망하든 흥하든 내가 밀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만 늦춰서 지금 이제 내가 자중을 하고 늦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9월 달부터 달리세요. 그러면은 푸른 벌판에 모든 야생애가 많이 있어 갖고 먹을 것까지 흡족하고 재물에 운이 많이 들어온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44살 사서고비만 잘 넘으면은 49살도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 최고 고비가 내 조상에서 말하자면은 이 고비를 다 풀어주는 것이다 했으니까 너무 위험한 일은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 향상 매사에 조심하셔가지고 내 몸을 아끼시고 그러셔가지고서는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운은 내년부터 있고 올해는 큰 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갖다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사업을 하시든 모두를 하시든 내년에는 갖다가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준비를 하고 달릴 준비하세요. 그러면 뭐 가정에 갖다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있지만 기인의 운세가 나와서 올해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약주는 좀 조금 상각하셨고 먹는 데서 한 두 잔 석 장씩만 들 잡았으면 좋겠어. 올해 시비수 8월 달에 시비수가 있다. 시비수만 잘 피해가세요. 그만큼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호생의 시우는 여섯.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이렇게 보면 병호생 분들이 굉장히 착해. 어느 누가 다 착하지만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성향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 위해서 내 밥그릇 채워야지. 이제 달려봅시다. 내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는 무엇이냐. 아무리 갖다가 저게 한다고 해도 내 밥그릇을 남한테 먼저 미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배가 안 부르거든. 그만큼 올해 시운 여섯에 모든 대운이 열린다는 것. 그러나 인간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인간을 조심하지 않고 갔다 한다면 대운이든 소운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운은 열린데 내 운을 남한테 뺏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내가 판단력을 갖다가 있지만 사람은 너무 믿지 말고 여지껏 사람한테 그만큼 했으면 되니까 이제는 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보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 9월생 10월생 아주 탄탄대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대박 나실 거예요. 좀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대박 나시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스피를 뭐를 만들든지 어떤 또 이거를 크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기 잃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올해 갔다 해도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말년의 운은 갔다 좋고 하반기 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든지 어느 누구나 다 신중하지만은 그래도 귀를 잘 기울여가지고 판단력이 흐리지 않게끔 내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시면은 사업에 큰 성공을 하실 겁니다. 다들 대박 나세요. 또 우리 갑오생의 예수는 여덟 이 사월생 분들 사월 말띠분들은 아유 팔자가 좀 드셔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일월생이나 사월생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초반에는 갔다 힘들었어도 하반에 말년의 운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힘드신 분들 이제 갑오생이 힘드신 분들 조금만 갔다 더 힘내세요. 힘내시고 부경화 이루어야지. 자손이든 누구든 다 일어날 수 있는 해년이니까 올해 마흔 여덟에 그래도 건강 뭐 향상 건강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60살이 넘고 나면은 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골다공증이 뭐니 뭐 혈압이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갖다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손은 자손이지만은 나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자. 저는 그거를 갖다 꼭 확신하고 싶어요. 여지껏 갖다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살았잖아. 또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야. 와이프와 자식을 위해서 살았잖아. 나라는 존재가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올해는 그래도 문을 갖다 활짝 열고 달려보면서 내가 갖다 모든 운이 나한테 와서 내가 갖다 힘껏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띠 여러분들 올해 갔다 이어 신축년에 그래도 조금 힘든 고비가 있지만은 그래도 푸른 잔디를 달리듯이 내가 꿈을 향해서 달리듯이 열심히 갔다 이어 달려서 목적지까지 달성을 하셔가고 다들 부자 되시고 가정에 성불받으면 좋겠습니다. 정학만 신이었습니다. 1ère 1 Merryicias 5 5 6